아 시기야. 여름 특집이죠. 워터파크에 와 있습니다. 워터파크. 초톰이여. 지겹다 이런. 오빠 연예인 만났어요. 분위기가 약간 소개팅 느낌인데. 2대2 소개팅. 나이가 어떻게. 20살. 20살이잖아. 네 좋습니다. 2대2. 이런 풋풋한 마음 약간. 사랑의 짝대기. 호감이 가는 혈인상. 하나. 둘. 셋. 와. 기분이 적습니다. 땡큐맘이에요. 난리 났구나. 놀다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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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